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위시 사월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해 사월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위사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위세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으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 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향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위시 사월에게 맹세하며 사월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위가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다위시 어떻게 사월 앞에서 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위시 사월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맡기고 자기의 그 무죄함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죄한 것을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위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진 자로서 사망건세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요구해야 돼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사망건세가 나에게 찾아올 때 항상 율법을 가지고 찾아와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는 거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프고 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이렇게 아픈 거지? 그것부터 들어오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율법이 법이 되어져서 그 밑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권짐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능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선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사망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잘했다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육으로는 무엇을 잘했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 사암받는 것에 대해서 육으로 어떻게 잘 살았든 어떻게 무엇을 잘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었다고 말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totally,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가 박히시고 죽으실 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면 아마 우리도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또 사단과 모든 율법 앞에서 능히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하는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써 있으니까 그 말을 우리가 입으로 뱉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사망아 너와 나는 관계없어 너는 나한테 절대로 역사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무엇이 역사를 해야 돼요? 생명이 역사해야 돼요 생명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나와 관계없는 만큼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생명으로 사는 자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의 그 무죄함을 토해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해내야 돼요 무엇을 토해내요? 예수님 난 죄 없어요 내가 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걸 토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장한 권세를 토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토해내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망의 권세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합니까? 사망을 향해서 명령하고 내 처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도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권세를 누구한테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죄가 없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실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당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지들지어다 내 마음을 주야 얼굴 앞에 물 썼듯이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물 썼듯이 우리 심령을 토해내야 돼요 나의 고통을 속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고통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주님이 아시죠 그게 아니라 주님 아시지만 주님은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이 고통과 고난과 사망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여 그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시고 부르짖으시고 물 썼듯이 여우와의 얼굴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썼듯이 토해내는 기도 사람들이 잘 못해요 아우 나 기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문제 이런 것은 다 얻다가 두기 때문에 저 심령에다가 깊숙이 묻어놓고 주님 부르고 나니까 그냥 이 속이 꽉 막혀서 눌려있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꽉 막혀서 눌려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소리를 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꽉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주 낱낱이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릴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창피한 것도 있고 또 말 못할 것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물 썼듯이 쏟아 놓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물 썼듯이 우리의 마음을 여우와 하나님 앞에 내어 쏟는 사람은 낙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쏟아 놓는다는 얘기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앞에 자기의 심령을 토해내었지만 그 토해낸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고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토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기도해보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는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건져줄 수 있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소연이나 내 푸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거죠 다윗이 믿고 구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사울 앞에서 나아가서 자기를 토해내므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죠?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하죠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아멘 사울에게 왜 다윗이 이렇게 쫓기게 하는가 라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면 그냥 곧바로 왕이 되게끔 하면 되지 사울은 그렇게 했죠 이와 같이 왜 다윗은 그러한 일을 겪게 하는가 주님이 이 답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두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고 율법으로 말미암에서 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찔리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데 주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달아 알아야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리 노력하고 저리 노력하고 다 해봐도 나는 할 수 없을 때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요비 고백한 거예요 그가 많은 말을 했는데 그게 다 무익한 말이었다는 거 요비 그와 같이 친구들과 악유할 때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구구철절히 너는 이거를 아느냐 너는 이걸 아느냐 너는 이걸 할 수 있느냐 너는 이걸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왜 기록해 놓으셨느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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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왔어요 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이렇게 했다면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주님이 지켜주고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때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아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건 다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를 그래서 율법 아래에 가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서 죄가 자꾸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와도 죄의식을 느끼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똑똑하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지혜자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그가 의지하는 게 자기의 지혜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 지혜 내 능력을 내 부를 의지하지 않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연약한 자 천한 자 비천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왜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느냐 그 이유가 30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생명을 갖게 된 이유 이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입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입술이 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의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자들이 악해졌어요 죄악으로 가득해졌어요 모두가 다 악해요 로마 3장 10절 말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기록한 것이 뭐예요 얼마나 악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무엇으로 갚았어요 선으로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로마서 5장 우리 17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지금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율법과 맞서서 싸우는 이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선으로 갚은 것 때문에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권은 하나님의 균은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 돼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자녀가 되어주는 것은 갈리아지아 3장 26절 말씀해요 어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믿을 때 그래서 이 믿음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끝난 걸 믿을 때 생명으로 내가 이제 산자가 된 걸 믿을 때예요 완전히 육에 대해서는 죽고 율법에 대해서 그 사망 권세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완전히 끝난 것을 믿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진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완성이 되었는가 이 말씀이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하라 한 이 말과 같아요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하냐 너는 이제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라고 21절에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메 그렇게 말하죠 맹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맹세하는 것은 최후 확정입니다 히브리스 6장 1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스 6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사울과 다윗 사이의 맹세가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그들 안에서의 다툼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하고 있죠 사울이 말합니다 반드시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후손과 내 자손을 내 아버지의 집에 그 이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율법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너는 내게 맹세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으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율법이 끝나버릴 때 이스라엘 이름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이름을 끊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로 율법은 이루셨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유지되어지도록 하셨어요 우리 자 로마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맹세는 모두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최후 확정 다투는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소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에게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최후 확정의 마침이 맹세에 이루어지는데 그 맹세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줄이라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소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맹세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맹세의 확증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 찾아보세요 10장 4절 봉독합니다 그리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소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의 마침을 최종 확정을 땅땅 찍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사울왕이 말한 것처럼 너의 나라가 세워질 것과 내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라는 어디에서 굳건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가 왕이 되셨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 사건 이것이 부활사건이에요 다 이기셨어요 다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게 하신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했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은 자 아멘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것을 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법의 매인자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법,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이어내려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소를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인일지라도 그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면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 돌아와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 그리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한 떡을 먹고 한 음료를 마시며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만민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소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에 기초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 의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제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겪은 그 고난에 너희도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집은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소의 생명으로만 지어지고 예수 그리소의 그 거룩함으로만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신의 것은 제거하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내가 뭐를 많이 할 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 살게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로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어떤 때는 슬프고 내 감정은 어떤 때는 기쁘고 내 감정은 어떤 때는 외롭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감정이 약해요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감정에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많이 이기고 이기고 많이 이기지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뭘 기도하냐면 주님 감정을 다 내려놨습니다 감정을 집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 감정이 이렇게 요동을 쳐요 쉽지 않은 게 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은 연민을 낳았거든요 또 이 감정은 시기 질투도 낳고요 감정은 센티멘탈한 그런 것도 생겨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비가 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를 그 비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낙엽을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연합된 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각양각색의 생명의 빛을 발해서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걸 갖다가 올려드려요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 인간의 감정이 힘든 건지 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 막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거 그런 게 보고 싶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고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면 누구에게 달려가겠어요? 예수님께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놔야 될 게 참 많은데 힘든 게 사람의 감정이랍니다 인간적인 이 정욕이라고는 정과 욕심 욕심은 어느 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땐 갑자기 외로움이 엄습해요 제가 이렇게 외로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움이 올 때 막 처절하게 낙담이 와요 나는 실패자 같거든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면 너무 신나고 좋고 뭔가 힘이 생기는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이거 맞아?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짚어가요 주님이 정말 나를 인도한 그 모든 상황을 다 짚으면서 와요 그럼 맞는데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시려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생명의 거룩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너나 없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그 길을 돌아보면 너무나 외로운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따르던 자가 자기를 배신한 그 비참함을 겪은 그러한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가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지만 자기를 환영하지 않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은 바로 이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잠깐 동안 받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은 최후 확정이에요 최후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확증하셨고 맹세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이 사울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세 아래서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로마서 13장 3절에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세상 권세자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세상 권세자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악한 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이지 선한 자에겐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하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 속에서 나를 온전히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어디에 가든지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서 악을 손으로 갚은다면 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정했을 때 결국은 그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누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뜻하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실 거예요 그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내길 원하세요 내가 그걸 믿고 그분한테 맡기고 모든 일을 물 썼듯이 쏟아내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마귀를 향해서는 선포하고 난 너와 상관없어 사망아 널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웃기지 마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생명을 구하는 물 썼듯이 나의 심령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구하고 받아들여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그 영광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매일 승리가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임을 또 그 구원을 그들이 찬양하게 하고자 하심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놓인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어진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왕이 됐다 하면 바로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대로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 알아줘서 참으로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고 넉넉히 아버지 생명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물 썼듯이 구하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육세 내 일에 아버지 쫓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할렐루야